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미국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에 있는 민군 합작의 국제공항 야간은 PHX이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주요 국제공항이다. 메리코파 카운티의 피닉스 중심지로부터 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다. 이전부터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어오던 곳을 1935년 피닉스시가 매입했고 1950년대에는 4개 항공회사들이 운영했다. 그레이트레이크스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에스 항공의 허브 공항이다. 그 밖의 비아이, 하와이 항공, 제트블루 항공, 미드웨스트 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이 취항한다. 터미널은 모두 3개로 이루어지며 1952년 지어진 구 터미널은 1990년 해체했다. 활주로는 3개인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각각 3,139m, 2,377m, 3,502m이다. 피닉스시가 소유하고 피닉스공항 시스템사가 운영한다. giants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덕, 글 읽어주는 고지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